단항성 나소 증후군의 단계별 치료와 당부하고 싶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항성 나소 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은 무배란에 의한 무월경과 희소월경입니다. 지금까지 치료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무월경 혹은 불규칙적인 희소월경이 시작된 지는 적어도 1년 이상에서 길게는 5-6년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0대 후반인데 20대에 자연스럽게 생리한 횟수 자체가 10회 미만이고 최근 생리기록은 1년 반 전에 호르몬제 복용으로 인위적으로 유도한 생리가 다인 분도 있었습니다. 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생리를 하고 거의 제대로 생리를 한 기억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항성 나소 증후군으로 생리가 중단된 기간이 오래된 경우의 치료 목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단 생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명확하지만 과정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생리가 중단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단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은 충인미액의 약화로 인한 난소기능 저하, 스트레스를 인한 간비울결이나 기체, 복부 비만으로 인한 습담, 신장의 기능 저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질과 증상을 종합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난소와 자궁이 재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정지되었던 배란 기능이 다시 작동하려면 몸 전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여성을 진찰할 때 반드시 생리가 순조로운가를 물어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리가 반복되는 현상은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강이 개선되어야 생리가 돌아옵니다. 자궁과 난소 하나만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통해 생리가 시작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성공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러한 원인 치료를 해야 자궁과 난소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신의 임무를 해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가 한번 시작됐다고 치료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2단계의 치료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1단계의 치료 과정에서 생리가 시작되었다면 이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자연계에 비유하자면 막혔던 개천이 뚫려서 물이 흐르더라도 개천간을 계속 정비해서 토사가 다시 개천이 유입되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복부의 율동기능을 높여서 자궁과 난소의 운동성이 제 궤도를 찾게 하는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다시 생리가 시작한 후 2번 정도 더 할 때까지 생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치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단항성 난소증후군 치료를 마치는 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리가 규칙적으로 되기 시작하더라도 치료 과정 중에 바꾼 생활습관을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밀가루 음식과 찬 음식을 조심하고 체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막히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꾸준한 관리가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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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